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가벼운 소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온 저의 잘못입니다. 아,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런 봉변이. 혹시 뭐 음료 한번 시킬 거 있으면 시키세요. 음료요? 뭐, 네. 소주 시키면 돼요? 아니. 아니, 제 맨정신으로 못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저 진지 잘 쓰셨어요? 진지요. 아니. 지금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 너무 편한데, 저 지금 완전 암방 같은데. 얼굴도 완전 암방같이 하고 왔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나영석 PD님 하시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꼬박 죽었다 생각하고 갔다 올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꼬박 죽을 정도로 힘들어 보였어요? 일단은 모든 프로그램이 정보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 폐쇄적인 시스템에는 무언가 은폐된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이 불편한 진실을 감내하려면 내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영재석 PD님. 네, 그렇죠. 프로그램 이름은 다 모이면 알려주시네. 아우, 불안해 죽겠어. 오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드디어 오늘 첫 만남인 거잖아요. 시청자분들은 모르시지만 저희가 이제 몇 명이 온지는 제가 얘기했죠. 블랙핑크. 4명 모이면 블랙핑크 나와. 그리고 또 영블러드들로 약간 꾸려놓으셨다고. 완전 영블러드죠. 영주 씨가 가면서 3등이었나? 3등? 제가 3등? 내가 얘기 안 했나? 어떡해. 저 빨리 보고 싶어요. 불고기든 사람이든 누군지 왔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뭐든지 하나 제발 말씀해주세요. 아무래도. 내가 지금 진짜 편하게 하고 오셨네요. 진짜 편하게 하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어머, 영지스. 어머, 영지스. 어머, 영지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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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 씨, 앉으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떤 걸요? 저 처음 그랬어요, 지금. 우리 처음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랑 철저한 것 같지 않아요. 영지스. 어머,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가 그 집 안 가봤을까 봐요. 가봤습니다. 미뉴의 댄스팅. 우와. 왜 물고기를 잡아, 날 잡아야지. 안녕하세요. 응콩입니다. 아유, 영지 씨. 우리 두 분 처음만 하자. 1번 언니. 1번 언니. 큰언니죠. 큰언니네. 큰언니. 저는 국민연사. 우리 모두 수평차 관계. 왜 이렇게 레크리에이션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어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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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러기. 아유. 안녕하세요. 영지 씨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 초면이에요. 네, 완전 초면. 생초면. 저는 이제 매체로. 아, 제가 좀 인스타 염탐하고 있거든요. 네. 팔로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아유. 건달이 소리. 오늘 이렇게 걸쭉한 소리를. 저기, 홍유나 선배 이후로. 너무 처음이야. 아, 그래요? 젊은 비에요? 저희 오늘 블랙핑크 조합이라고. 블랙? 그럼 난 지혜니. 영지 씨 뭐예요? 아니, 저는 뭐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저랑은 관련이 없어요. 저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아, 로제. 아, 요즘은 또 개방적이게. 요즘은 또 개방적이게. 아, 맞아요. 요즘은 리플 같은 건 안 보나 봐요? 아, 전혀 안 봐요. 요즘에는... 아니, 요즘에 누가 리플이라고 해요. 아니, 이거 안 돼요. 아, 이거 나 못 해. 그건 뭐라고 하세요? 아니, 리플 누리꾼, 이거는 못 해요 저는, 진짜. 댓글 댓글. 아, 안 보세요. 누군누군누군누. 누군누군누군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민 PD님! 맞아요, 감사합니다. 민피디님, 안녕하세요. 피디님이 두 분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피디입니다. 너무 연예인 보는 것 같아. 아, 진짜요? 본인도 연예인이시면서. 생초명, 생초명. 아니, 저보다 4살 위에 한 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난가봐요. 그러니까요, 난가봐. 그러니까요. 만나본 적이 존대하거나. 저는 매체로. 아, 매체로. 그래서 이제 그 내적 친밀감 맥스. 완전 많이 배웠어요. 아니, 국걸 때 만났어요. 맞아요. No, why? Why? No, no! Oh my god! Hey, girl! 적수였어요, 적수. 아, 적수였어요? 그, 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했는데 그때 적수였어요, 3넷. 아, 국걸 때? 네, 3넷. 너무 중요하다. 아니, 사전 2팀 때 갈관되는 분 한 분 이따가 그랬거든요, 저는. 갈관되는 분 한 분 이따가 그랬거든요, 저는. 아니, 잠깐만. 갈관라. 갈관라 누구예요? 갈관라. 왜 본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갈관라. 갈, 갈괄. 이쪽이 괄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쪽이 괄괄일 수도 있는데. 너, 있어. 괄. 저는 그냥 라우드 스토어. 갈괄. 갈관라. 난 몰라. 난 몰라. 저 막 뜨니까 좋아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기다려주 facebook 뉴스 satellite moż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êtes 그. 난 너를 나를 모를게 써난 신세식 마카롱 럽기 썰어갈 비춤바 아름다운 바람이 더 빠져들지 넌 내게로 넌 내게로 쓴 자권록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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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웬일이야 난 너무 기분 좋아 약간 실성하신 것 같아 아 이거 끊어주세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 소주 안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빅팬이에요 엄청 곱다 고맙고 사랑하고 약간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이거 하고 싶다 너무 빅팬이네 어우 수려해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브의 유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유진지 아니 근데 진짜 바쁘지 않아요? 엄청 바쁠텐데 이제 활동 끝나가지고 끝났어요? 지금 B 시즌인건가? 맞습니다 수려해 어떻게 여기서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선배님 어... 안 봤을걸요? 활동할 때 방송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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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 번씩은 다 공연이지 않을까 네 근데 확실히 안광이 안광이 미쳤다 안광이요? 안에서 광이 나는 안광 그런 얘기는 처음으로 네 저 약간 기분은 안광이 미쳤다 어때요?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래요? 어? 하이파이 보니? 나도 봐줘 우리도 봐줘 근데 약간 풍파를 많이 겪으시는 줄 알았는데 보길래 영사페이지님이랑 이쪽은 맞아 약간 겪을 거 많이 겪은 통달 통달 안광 맞아 여기는 살짝 이제 지금 오! 이러고 있는 안광 하루빠루빠루빠루빠루 그러니까요 나이가 스무살 됐어요 이번에 생스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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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스무살도 있어 어떤 스무살인지 나 옛날에 11살사이네 어머 나 서른아나니까 어떡해 아니 한창이 그치 뭐 한창이지 뭐 너무 신기하다 4명 다 이제 네 혹시 기대했던 사람과 조금 다르던데 이젠 늦었어요 죄송해요 혹시 마음 속으로 아니 아니 근데 저는 이 조합 자체가 아니 지금 뭐 김치피자 탕수육도 아니고 이게 무슨 조합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알지 김피탕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섞이면 완전히 맛있다 맛있다고 자 누구 하나 사귄치지 말고 호박하지마 호박 이런 거 하지마 호박 호박 뒷광고 군대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남자 양다리 저한테 안 돼 안 돼 안 돼 대맞춰 마야 여기 보면 사지마 애기예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중에 알려줄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연습 문제야? 연습 문제 거기 먼저 하시죠 오케이 그냥 춤추면 돼요? 네 같이 추는 거예요? 그리고 3%는 안 떨어지고 아 비스무리하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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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습을 해봅시다 연습을 해봅시다 apartheid 조용히 함께하는 동작이 네 맞잡은 손을 놓쳐 난 절대 포기 못해 I'm on the net level을 줘 너머의 문을 열어내서 를 결국엔 내가 쳤 내 입술 코스모에 탈 때가친 데 오우! 취기라 취기라 취기라! 잘한다! 잘한다!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토끼도끼! 야 난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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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가야 돼 사실은 이건 넥스트레벨 같은 건 그쵸! 너무 특징적인 암호가 됐어 근데 좀 난이도가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 안에 우리가 8곡을 들고 왔는데 꼽아서 그거를 바로 플레이하면 뭐가 나올지 여러분 그래도 한 3분 정도만 기출문제 있으시면 어? 기출문제? 기출문제 뭐 있지? 우린 이 맘을 빌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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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예요? 오마이갓 아니 아니 잠깐만 진짜 잠깐만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이거 미미 이렇게 했었으면 휴대했었잖아 자 빨리 답 됐어 근데 내가 걱정이 지금 가장 멜론에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지? 멜론 위에 싸인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기분 좋아 베이베 흔들어져 우리 아래로 원 투 렛츠고 쓰리 포 렛츠고 뭐야 뭐야 됐어 그리고 또 뭐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컨닝이 중요한 것 같아 여기서 네명 중에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아파 내가 봤을 때 이틀이야 나 몰라 나 몰라 내가 봤어 언니 갈갈이야 갈갈이야 오케이 그러면 대충 여기 선두에 나와 있는 사람 좌우보고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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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아이로 매직아이로 야 근데 시신경이 너무 댕기네 살짝 앞으로 나와줘 살짝 앞으로 갈갈이 형 이끌어줘 오케이 갈갈 갈갈 잠깐 잠깐 끝났어 끝났어 연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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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지금 회의를 하고 해봐 괜찮지 지금 하고 된 거 아니었어?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옛날 노래 나오면 아니 근데 막 옛날 노래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옛날 노래 어 들어봐 유진이 옛날 노래 유진이 맞죠? 네 유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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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작전을 그렇게 짜자 노래를 딱 듣자마자 내가 안다시다면 쟤는 앞으로 나가면 앞으로 나가면 그냥 사이드 사이드 워킹 똑똑해 오케이 됐어 그럼 바로 가 렛츠고 바로 도망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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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실패하면 여러분 바로 빙하길 아 좋아요 패드 입고 말지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할 수 있어 좋진 않아 우리 할 수 있어 빙하기가 좋진 않은데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갈게요 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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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시 열두시 야 나 몇 프로 나 몇 프로 나 몇 프로 일단 준비 됐어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 안무로 칠해야 돼요 거기 당연히 3.21 3.21 3.21 아시고 벌써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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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다. 역시 기른지. 기른지 보여줘. 보여줘 기른지. 힘들었다 힘들었어. 일단 여러분. 통과해서. 우리 근처님 돌리시죠. 야 너무 다행이다. 진짜 살았어. 아니 괄괄이가 잘 뽑았어요. 언니 왜 괄괄이. 몰라. 괄괄된다고 해서. 괄괄이라고. 괄괄이가 너무 잘 뽑았어요. 제가 이거를. 저 너튜브 채널에다가 제가 이거를 커버댄스를 했었거든요. 하필 또. 하필 또. 이게 나왔어. 예 도착했고요. 좋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아직 우리 안 태어났어. 민 가자. 아직 멀었어. 안 태어났어.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 분명히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그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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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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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알아요. 그럼 우리 겉눈질 매직아이. 매직아이. 뭐야?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이렇게 준비 준비. 뭐야.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좋아 좋아. 바로 가 바로. 80년대. 90년대. 90년대 바로 가. 90년대 바로 가.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간다. 뭐야 뭐야 뭐야. 러브샷. 로우샷. 나 몰라. 로우샷. 나 몰라. 로우샷. 야. 얘 왜 이렇게 미국 갱스터 같네.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이렇게 이렇게. 로우샷. 전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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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cal. 아이하다. 엘븐. 됐어. 오케이, 오케이. 고개 돌려. 야, 너무 차려. 해 봐, 해 봐, 해 봐, 해 봐. 잘했어. 잘했어. 아니, 이게 애매하긴 했어. 뮤직 레츠 고. 그냥 웨이브 많이 하라고. 냅다 웨이브 하라고. 언니 총 만들고, 샷샷샷샷. 쪼금 뒤로, 바닥에 쪼금 뒤로 와. 들어와야, 들어와. 아! 아이, 안 Lipa tab! 샷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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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ete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됐어, 잘했어. 너무 잘해. 손톱 빻았어요, 손톱. 손톱 빻았어요. 가짜지? 가짜, 가짜. 가짜, 가짜. 진짜 이런 거 팝팝하게 볼 겁니다. 우리도 인정하긴 해요. 약간 에너지로 통과하긴 했잖아. 그래도 에너지가 좋았잖아요. 알았어. 알아볼게요.